4월 15일 남양주시 심석고등학교에서 8.272 청소년 홍보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강석 부시장이 8.272 청소년 홍보단 학생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8.272 센터장이 직접 8.272 민원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8.272 민원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생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남양주시의 대표부를 했는데요. 시민 중심의 선진 민원행정 시스템으로 남양주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. 올 12월까지 8.272 청소년 홍보단은 UCC 교육 및 제작, 현장 체험을 비롯해 창의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8.272 민원센터 홍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. 다양한 생활 민원과 상담을 한 통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번호 8.272 앞으로도 8.272 민원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. 화이팅!